뭐냐? 나 왜 화면 꺼느라 그러냐? 뭐냐? 나는 왜 화면 켜져 있냐? 아 뭐야? 나 왜 화면 끄느라고 한 거야? 오도오도 약간 움직이지 말아줘 움직이면 각별이 불리해져 이거 정말 각별을 위한 컨텐츠거든요? 맨날 나를 위한 컨텐츠 한다면서 먼지 쌓여놓고 사람 죽이고 공룡이랑 팀 해놓고 아니 왜 공룡이랑 팀 하는 건 왜? 저래서 싫대 너네랑 하고 싶어? 저래서 싫대 각별 저격 컨.. 아니 아니 각별을 위한 컨텐츠거든요? 저격 컨텐츠를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니요 각별을 위한 컨텐츠고 저격 컨텐츠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아니 아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운터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일 겁니다 화면 내려놨어 쟤 모니터 꺼서 끄래요 그래서 꺼서 끄래요 운터야! 울래 모니터 켜 아니야 그러면 컨텐츠가 재밌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를 그렇지 역시 운터 컨텐츠 신경 썼어 컨텐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별 명령대로 운터가 움직여서 에메랄드가 있는 목표 진입까지 가시면 되고요 각별은 명령을 내리는데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내 귀에 그 단어가 두 번 이상 들렸다 바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쓰고 쓰면 안 돼?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써도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런때 시작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면 이제 왼쪽으로 두고 썼으니까 왼쪽으로 두고 썼으니까 처음부터 와아 끔찍한데? 제한시간은 5분 표현력 테스트인가? 니가 내가 말하는 거를 다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룡님이 듣고 같이 들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룡 알았지? 두 번 두 개 이상이야 누구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자! 어어어 우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워 무얼 말할게요 몇 번 씌우는 안 되니까 어 가만히 있어 일단 운툰은 몇 년대로만 움직여줘 자 가만히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살살 돌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살살 돌려 오케이 W를 눌러 W를 눌러 A를 살짝 눌러 룰러하셨습니다 아 눌러 두고 하셨습니다 근데 시작 지점이라서 이거 패스 패스! 아야 시작점에 상관없어 어 A를 살짝 살짝 A A! 아 시작! 자 시작 지점! 시작 지점이라서 패스! W 꾹! 멈춰! A! A이요? A? 아 오케이 A 인정합니다 반복 없었어 S! 스톱! 아악! 안 아파요? 뭐? 약지 어떤가 약지를 알까? 약지 알지 왜 몰라 새끼손가락 옆에 있는 거 알어 약지 알어 프레스 프레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미음 미음 아오 아슬아슬하게 다 피해가네? 멍청아! 부하자 아이 어 푸시 어 아 푸시 두 번 남았 멍청 두 번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아이씨 멍청 내가 언제 썼어 문토야 내가 그걸 말하면은 눌러 자 초기야 초기화 전 전? 문토가 맑게 못하더만 다시 설명을 못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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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두번 나왔습니다 W 꼭 A 9 9 S Stop U 멈춰 5쪽 3 3 1 1 단어 야 이걸 이 시간을 어떻게 알겠어 오구만에서 벅차기를 데리고 야 멈춰 이거 설마 이상하게 한거 아냐 야 니가 단어 중복 안하고 한번 해봐 아 근데 어디까지 갔냐 반도 반갔네 딱 반갔네 여기 왜 좌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좌우를 나중에 쓰려고 했지 아 나중에 비장에스로 쓰려고 했구나 갑자기 프레이스 했는데 운터가 못 알아보게 웃겨 자 나한테 명령 한번 내려봐봐 썩어로 나가 똑똑한데 이어서 실패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운터 약지 뭔지 모를거야 장난하나 벅지 벅지 죽지 약지 소지 다 알아요 우리 뜻은 이거야 약지라고 해서 저걸 누르니까 말까 그거야 아 그거야 어 내가 무슨 약지 키시라는 줄 알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